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처 나대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영모에 가담을 해라 라고 말을 하는 똥서 드리고 왔습니다 보죠 제목 저희 시어머니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똥서 이 멸치똥 같은게 뭐 영모에 가담을 하라고? 야 너 왜 그러냐? 혹시 밥숟가락 놓고 싶냐? 원지 대충하라는 똥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며느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추석을 며칠 앞둔 바로 오늘 낮에 정신나간 저희 똥서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열을 받아가지고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잠이 안오고 이걸 어찌해야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또 얼른 자야지 내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음습체로 빠르게 가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우선 저는 40대 중반 아들 둘을 키우는 워킹맘이고 결혼 12년차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니의 만며느리죠 그리고 문제의 동선은 30대 후반 남매를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원래는 맞벌이를 하다가 전업이 된지는 2년 됐어요 그리고 결혼 10년차 그러니까 이번 명절 추석 문제로 아니 사실 문제도 아니야 지한테만 문제지 저한테요 얘가 어머님 험담을 포함해가지고 헛소리를 삑삑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하고 용서가 안 돼요 참고로 저희 시댁 설날 추석 명절 차례 그리고 일반 기자사를 포함해서 총 3번이 전부였어요 또 2년 전부터는 이마저도 줄여가지고 즉 차례를 다 없애버렸죠 1년에 제사 딱 한번 이게 이젠 전부입니다 그리고 동서 결혼 후에 약 6년 정도 시댁에 얹혀 살았는데요 고마운 걸 단 일도 모르죠 뭐 지말로는 시부모님을 모셨다고 하는데 아니 2년이? 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어디 감이 미쳐가지고 맨날 어머님한테 새끼들 맡겨 생활비도 한 푼 안 내 돈 모아 분가할 거라며 이론도 안 냈어요 그러면서 집안 살림 육아 등등등 전부 다 저희 천사 시어머니가 싹 다 해주셨죠 거기다가 돈도 쪽 빨아가지고 분가를 한 이후로도 마찬가지 직장 핑계로 제사 차례 준비 단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항상 제사를 지낼 때 쯤에 퇴근해가 와가지고 절하고 밥 먹은 후 맡겨놓은 애들 챙겨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즉 다시 말해 분가 후에도 저희 어머님이 계속 애들을 돌봐주셨던 겁니다 아 그리고 얹혀 살았던 그 6년 그때도 마찬가지에요 애들이 어려서 그걸 핑계로 애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핑계로 다른 식구들이 준비하는 내내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아예 코빼기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동생은 오히려 제 눈치를 보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저 이런 동서한테 아무 불만 없었고 그렇게 저희 어머님께든 신랑한테든 동서한테든 시동생한테든 단 한 번도 불만을 말한 적 없고 아니 인상 한 번 쓴 적 없어요 게다가 보통 이거 저희 시어머니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시니까 막상 가봐도 할 게 거의 없어요 특히 딱 한 끼 먹을 정도의 음식을 준비하셨으니까 저도 뭐 늦어막히 가가지고 깨끗해야 한 시간 정도 전부 치는 게 끝이었죠 명절때도 그리고 이거요 저희 어머님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시어머니가 진짜 이 나라 대한민국에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선하고 좋은 분이십니다 진짜 천사에요 지금 당신 연세가 일은 하고도 5년을 더 넘었는데 옛날 사람 특유의 그 보수적인 꼰대 같은 마인드 아예 없고요 진짜 당신의 속마음이야 물론 어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건 그랬어요 당신이 나아 기른 친자식들보다 남의 자식인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해주는 분이고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어머님을 볼 때마다 정말 그럴까 싶을 정도로 지난 12년 동안 늘 한결같은 모습만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늘 당신이 거의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큰애야 니가 고생이 많다 이러면서 항상 미안해 하시다가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언급을 했죠 2년 전부터는 명절 차례들 싹 없애버리고 이것도 당신이 아니라 며느리인 제가 고생한다는 이유를 없앤거에요 그냥 우리 식구들 맛이나 좀 보고 치우자 이러면서 명절때 대충 서너가지 종류로 해서 고작 한 두 접시 정도 그 정도의 점만 굽고 나물 묻히고 이게 그냥 전부에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워낙에 큰 대가족 속에 자라서 그런지 어른들이 너무 편하고 일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그냥 후다닥 빨리빨리 잘하는 편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어머님이 계시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아 물론 아무리 여기가 시댁이고 또 어머님이 좋은 분이라 해도 가끔 저도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땐 웃으면서 말씀드리고 안합니다 놀죠 그러면서 신랑한테 다 시키거나 아니면 뭐 배달시켜 먹고 또 평소 여기저기 시부모님 모시고 놀러도 자주 가요 친하니까 아 그리고 이거 그냥 100%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그렇고 저희 신랑도 그렇고 고맙다며 더 많이 챙겨주고 신랑도 저희 친정이 너무 잘하고 거기다가 이게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늘 기분 좋게 웃으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다 좋았죠 그랬는데 아까 낮에 일을 하고 있을 때 뜬금없이 동서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주 가끔씩 생일때 같을 때 톡은 주고받았지만 통화는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갑자기 저한테 막 뭐라 뭐라 하는데 얘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니 형님 뭘 그렇게 잘하려고 억지로 애를 쓰세요? 어머님 아버님 자산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왜 자꾸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형님 때문에 맨날 나만 나쁜 년 되니까 너무 눈치 보이고 싫잖아 불편하니까 이제 그만 좀 해요 대충 하라고 이러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진짜 미쳤나 싶었던 게 어머님 균까지 보네요 농담이 아니고 듣는 내내 얘 뭐야 미쳤어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 정색을 하고 말을 했죠 야 너 지금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동안 동서 니가 안 한대고 내가 언제 인사감병을 썼어 뭐랬어 아니면 어머님한테 니 욕을 했냐 내가 그리고 어머님한테 그만큼 폐를 끼치고 살았으면 적어도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은 가져야 그게 사람이지 어디서 감히 미쳐가지고 헛소리를 삑삑백 뱉고 있어 어 하기 싫으면 하지마 아니 누가 시키냐 그냥 지금처럼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면 돼 아니 이상하네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왜 괜히 쓸데없이 혼자 눈치를 보고 엄한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 뒤질래 그리고 뭐 재산 야 그게 지금 니가 할 소리냐 참고로 분가할 때 어머님 아버님한테 쪽 빨아갔어요 너 이러고 있는 거 서방님은 알고 있냐 등등등 좀 강하게 한 소리 하고 끊었는데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뭘까 싶습니다 아 참부로 저는요 업무 때문에 늘 자동 녹음이 되요 포니 그래서 아까 동서와 주고받았던 통화도 녹음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어머님 아버님 신랑 그리고 시동생까지 싹딱 연락해가지고 들려줘버려 를 고민 중입니다 사람이 염치를 알아야지 그래야 사람이지 감히 누굴 건드리는 거야 지금 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지금 이거는 동서가 선을 넘었네요 그렇다면 쓴이도 똑같이 선을 넘어줘야 합당하겠죠? 댓글? 댓글? 맞아요 이건 그냥 다 터뜨려야 하는 거야 내가 다 터뜨릴 거야 암! 그래야 쑥으리고 감히 안깝치죠 어디 미쳐가지고 말이야 3번 야 여기 댓글에 반대 3명 도대체 누구냐? 끌 끌 하나는 동서일 거고 나머지는 뭐 동서네 친정 부모님인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2번 맞아요 어딜 가든 이런 인간들이 꼬겠죠 지 업무 능력 떨어지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꽁꽁씨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이지랄? 끌 끌 끌 아니 그냥 지 혼자만 못하는 건데 우리라고 싸잡아진 다른 직원들은 뭔 죄야? 3번 남의 식구가 남의 집 명절에 뻘짓뜨를 하고 있네 야야 다 때려쳐 그냥 둘 다 하지마 뭐하는 거야? 4번 전날 맞벌이 할 때는 직장을 핑계로 패스했는데 이제 전업이 되고 난 뒤로 더는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괜히 쓴 일을 잡으려고 하는 거군요 뭐? 녹음 공개? 이거는 그냥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시고 일단은 경고를 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야 까불면 뒤진다 뭐 이렇게 돌려주는 건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5번 그냥 오픈하고 다 들려줘요 꼬레지도 눈치는 보이나 본데 전업이라서 이제 이런다는 핑계도 못되겠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뭐 6번 그래 뭐 실제로 내 형님이 저러면 짜증날 것 같긴 하네 좀 얄밉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걸 저런 식으로 지적하는 건 선넘은 거죠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닌데 왜 지가 더 난리야? 여하튼 시부모님에게까지 까는 건 조금 그렇고 그냥 남편이나 시동생에게 말을 하는 거 그 정도로 타입 보세요 7번 헐 여기 댓글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멀었구나 동서기를 잡아야 된다는 등 어쩌고 저쩌고 아니 도대체 왜 남의 집안에서 서열질을 하고 있냐고 뭔데? 노예들끼리 족쇄자랑이라도 하는 거야? 8번 아무리 좋아서 하는 거라도 비교되는 게 맞죠 보통 누군가와 같이 길을 걸어갈 때 걸음이 느린 사람과 맞추듯 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혼자만 그렇게 빨리 걸어가니까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제발 좀 쳐나대지 말고 옆 사람에게 맞추세요 저는 동서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개 짜증나지 이런 거 보면 대댓글 나 같으면 고마워서 밥이라도 사주겠다 아니 대신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근데 뭐?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라? 아니 공산주의 야무야 2번 쓴이 동서가 왔네? 시부가 못다 처먹은 거 보니까 맞네 끌 끌 9번 세상 못된 시자가 강요를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받아 먹을 거 다 받아 처먹은 것도 모자라 잘하고 있는 형님한테도 시비를 거네 헐 다들 착해가지고 아무도 뭘 안 하니까 위아래가 없어진 거 같아요 10번 내가 보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비교당한 거 같은데 야 형수님 하는 거 안 보이냐? 반만이라도 닮아라 이렇게 말해줘 11번 아휴 형님 때문에 지 가족이 편하게 사는 걸 모르네 그래 모르면 뭐 맞아야지 뭐 12번 아니 여기서 남의 집안 노예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뭐야? 나도 진짜 진짜 싫어해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미친 것들에 한해서고 이거는 그냥 동서가 나쁜 거지 어이가 없네 헐 덜덜덜덜덜 사실 뭐 시대 이 사연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 있죠 어 그러니까 남들 잘하는 것 때문에 괜히 막 야 니가 그렇게 쳐 나대니까 우리가 볼품없어 보이잖아 나대지마 이런 것들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녹음본을 까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본인이 나쁜 여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어 이게 은근슬쩍 흘려야 돼요 어 동서가 많이 힘든가 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힘들다고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그것도 남편한테 시동생 들리게끔 시동생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시동생이 살짝 들리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